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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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그냥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. 에스터 선수가 깔끔하게 담당하고 있잖아요. 거만한?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. 거만한 건 저 똑똑이 잘하시거든요. 저는 담당이 안 돼요. 저는 거만하진 않은데 피디님들 하라는 대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거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. 오늘의 미디아 Day는 정말 좋은데요. 모든 것들은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, 저희는 어떤 점을 기대하고 싶습니다.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저는 어떤 점을 볼 수 있습니다. 스테이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. 정말 유니크입니다. 저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.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. 두 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. 하지만.. ..너는 다.. ..저는 저게.. ..압력이 많은지.. 또는 제가 다시는 그렇게.. 그렇게 생각하니까.. 유튜브 시청자 Vitoria Secrets. 달성은 괜찮은? 아..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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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업주로 팀 게임 홈, 팀 Bảo Nam.. ..끼도 패밍이 최고의 전화과의 전화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디고라고 하고요. 이번에는 일본팀으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,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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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버티스터드 팀의 버티스터드. 최고!